12월 4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일본에서는 도까라 열도에서 수십 차례의 군발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 제도에서도 군발 지진들이 계속해서 4일부터 5일까지 발생을 하면서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4일이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인도네시아의 스메르 화산이 12월 4일날 오후 6시에 대폭발을 했고 13명이 사망했고 9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6년 도까라 열도 군발 지진 이후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구마모토 규슈 지역에서도 강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월 4일 지진을 보면 도찌키안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고요. 반년 전에 규모 3.1의 지진도 있었습니다. 12월 4일 오사카 북부에서도 3.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역시 반년 전에 3.1의 오사카의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5월에 보면 도찌키아와 교도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12월 4일에 도찌키아와 오사카의 지진 역시도 패턴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구마모토와 에이메여서 진도사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일 날 나가노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있었는데 24일에도 3.0의 지진이 근처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6월 25일에 5.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전후로에서 오가사하라와 이지제도에서 강진이 있었고요. 어제와 오늘 도카라 열도에서 계속해서 수십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4월에도 올해 도카라에서 계속해서 수십 번의 군발 지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카라 열도에 관련돼서 구마모토의 규슈 쪽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일본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